아! 도전! 들어가! 이민아 들어가! 들어가! 딘디야, 딘디야. 잘한다. 3도 5. 2도 5. 오케이. 아이씨. 야이씨. 제발 이리 와. 0. 와, 정확히 불량 나오니까 바람을 멈추네. 와, 귀신 같네. 거의 망했다, 가야 돼. 이게 있잖아. 와, 원 이쁘다. 근데 0 곱... 2대 나왔어요. 0 곱하기 3은 0이잖아. 그럼 또 여기서 만약 곱하기가 나오거나 이러면 끝이네. 망한 거지. 여기에 무조건 더하기가 나와야 되는데. 무조건 나와야지. 아니, 여기서 더하기가 나와도 돼. 아, 그러면 되네. 오케이. 자, 그다음 게임. 줄줄이 탱탱볼? 뭐야, 이게? 이게 뭐야? 두 번째 게임은 줄줄이 탱탱볼 넣기인데요. 다섯 분이 일렬로 앉아서 앞사람이 뒷사람에게 토스로 공을 전달하고 맨 마지막 사람이 공을 앞에 있는 바구니에다가 넣으면 됩니다. 제한시간 3분 동안 바구니에 넣은 공의 개수로 계산하겠습니다. 어, 어, 쉽잖아. 오케이. 형은. 너무 잘하잖아. 알지, 알지? 알지 형. 왜? 염마 한다고 하고 해야지. 아, 죄송합니다 형. 우와, 저기까지 넣어야 돼? 야, 이거 어떻게 넣어? 이거 넣을 수 있어? 우리가, 제가 슛 쏠 때 숙여줘야 돼. 오케이. 염마. 그렇지. 오케이, 이렇게 해서.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그냥 하면 우리가 다 피해주면 돼. 안 보여, 안 보여, 보여. 가만 있어봐. 좌우로, 좌우로, 좌우로. 노머로, 노머로. 에이. 연습 좀 해. 나는 슛 연습을 좀 해야겠다. 근데 우리가 이게 빨리 할 필요 없어. 종민이 던지고만 해야 돼. 오우. 야, 이게 쉽잖아. 3점 집보다 더 어려워. 서 있으면 좀 나은데. 오우. 오우. 1점, 1점, 1점. 형, 바로 가자, 바로 가자. 자, 도전이에요. 도전. 바로 갑니다. 오케이. 하나, 둘, 셋. 끝. 가자. 숙여. 숙여. 다시. 바로, 바로, 바로 가, 바로 가. 숙여. 들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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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다시다. 까비, 까비. 셌스. 하나만 더. 오케이. 숙여. 숙여. 오케이. 오케이, 좋아. 이 눈 완전 좋아. 아, 잠시만. 오오오오. 오케이, 야.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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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됐다. 잘하는 게 있는데. 아우. 누가 잘하는 게 있는데 누구야. 아우. 누구야. 아우. 누구야. 이거 반칙이야, 반칙. 아우. 정말. 잘하는 게 있는데 누구야. 잘하는 게 있는데. 아우. 아우. 아, 흔들립니다. 선수가 흔들려 지금. 아우. 됐다, 됐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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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 쓰지마. 아우. 아우. 아우, 뭐하는 거야. 빠르게. 야, 긴장돼, 긴장돼. 아우, 계속 그 얘기를 해가지고. 됐다. 아우. 아우. 1분 30초. 야, 그게 안돼. 아우.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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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안 돼, 안 돼, 안 돼. 아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우. 누구야, 저거 잡아 낼 거야, 진짜. 됐다. 오케이. 아우. 오케이. 빨리. 와, 종민이 형 짱 잘해. 종민이 형 흔들리지 마. 알았어, 흔들렸어. 알았어, 흔들렸어. 다시, 빨리, 빨리.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30초. 보조미터. 됐다. 아이고, 됐다. 가자. 가자. 10, 9, 8, 7, 6. 6. 1, 2, 3, 4, 2, 1. 뭐야? 우와, 몇 개요? 5개.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진짜 쉽잖아, 진짜. 마이클 종돈. 잘하는 게 있네. 잘하는 게 있네.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멘탈 다운들리게. 관객 3년 정지야, 이 정도면. 5개입니다. 자신 있게. 5개 쉽잖아. 무조건 한 두 개라도 하고 곱하기만 하면 끝이야. 맞아. 무조건 잘해야 해. 무조건 잘해야 해. 무조건 잘해놓고 보자. 뭐야? 최악인데? 어, 이 형. 불운의 아이콘이잖아. 뭐지? 마지막 게임은 여러분의 특별한 친구죠. 네. 조한선 씨 전화 찬스로 결정하겠습니다. 지금 조한선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가장 좋아하는 숫자를 물어보시면 됩니다. 와, 좋다. 이거 좋다, 이거 좋다. 다만 아무런 사정 그거 없이 네가 좋아하는 숫자가 뭐야? 그것만 딱 물어보셔야 된다. 맞아요, 우리 헤어플레이 하자고요. 헤어플레이. 네가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뭐야? 형, 7이요. 뚝. 오케이. 알았어. 운다, 울어. 촬영 아닌 것처럼. 느낌 알지? 촬영 아닌 것처럼. 금요일이니까 이렇게 알았지. 아, 안 받았다. 안 받으면 빵이에요? 그날 이후로 형이랑 연 끄는 거 아니죠? 그런가? 연결이 되지 않아. 넘어가요. 오, 왔어요. 왔어, 왔어. 한선아. 네, 형님. 뭐하고 있어? 집에서 자고 있었어요. 그랬어요. 한선아, 내가 뭐 하나만 물어볼게. 네, 네. 네가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뭐야? 저요? 네. 20이요, 20. 20. 아르클었어, 아르클었어. 야, 또 20을 좋아해. 와, 한선이 형 짱하다. 짱이다. 한선아, 사랑해. 야, 오른쪽으로 될 줄 알았더니. 다른 분이 뭐 문자 보내시거나 한 거 아니에요? 아니, 전혀. 저도 안 보냈어. 왜 20을 좋아하지? 형, 진짜 궁금한데 왜 20조원 한 번만 물어봤을까? 다시 부재중이 왔어. 전화해서 물어보고. 한선아, 착한 거 봐. 전화 끊어진 줄 알고. 어, 끊은 건데. 끊은 건데. 눈치 없는 사람. 왜 핸드폰 왜 이러지? 이런 눈치 없는 사람, 금요일날 전화하면 우리가 하는 거야. 눈치 없기는. 어이구, 어이구. 왜 내 전화가 멈췄지? 형, 아니 다 끝났어요? 형, 한선이 형한테 형이 전화해. 형, 한선이 형한테 형이 전화해. 아, 잠깐만, 잠깐만. 왜 이래? 어? 흔들면 돼요? 옛날 사람 막 때리고 막 때려가지고. 왜 뭐 껐다 켜보시지 왜? 껐다 켜야 되나? 껐다 켜면 돼, 껐다 켜면 돼. 그럼 형이 전화해. 내게 지금 전화가 먹통이 됐어. 어. 형. 야, 오늘 녹화 좀. 아니야, 아니야, 녹화 아니고. 한선아, 한선아, 미안해. 내 지금 전화가 먹통이 됐어. 금요일날 촬영했는데 오늘 녹화구만. 전화가 진짜 문제가 있어서 끊어진 거고요. 형, 좋아하는 숫자가 20이잖아요. 형, 근데 20이라는 숫자가 왜 좋은지 좀 궁금해서요. 내가 운동할 때 20번이었어. 아, 끊었어. 그렇잖아. 그렇잖아. 맛있는 거 사주자, 한선이. 아, 이 전화 끊고 나도 큰 명 같지 않아? 너무 웃겨있어. 전화 끊고 난 다음에. 자, 돼지고기 양을 결정할 돼지고기 그네 공식 보여드릴게요. 선 보고. 줄 보고. 오케이. 오케이, 야. 야, 이거.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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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우지! 자, 주사위 넣어주세요. 그럼 플러스 플러스가 나오게 제일 최고네? 그럼 25인분이야. 일단 이거부터 해야 돼. 야, 잠깐만. 오늘 종민이 형이 운 좋으니까 형이 던질래요? 아니, 네가 운 좋잖아. 네가 던져. 내가? 아, 정훈이 형 주사위 위험해. 정훈이 형 주사위 위험해. 정훈이 형 주사위 위험해. 형, 안 돼, 형 안 돼. 인우랑, 인우랑. 아, 하고 싶은데. 더 웃긴 게 곱하기랑 더하기랑 뭐가 다른 거야? 아니, 형, 곱하기는 X나. X나. 오케이, 오케이. 두 개를 좀 들어, 이렇게. 이게 이렇게 쓰지. 이게 이렇게 쓰지는 않을 거 아니야? 아, 그럴 수 있죠. 아, 네. 그럼 인우야. 아, 형, 왜, 왜, 왜 나야? 인우야. 형, 나 믿어요? 믿어. 야, 인우야 오늘 복이 어디까지인지 보여줄게.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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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쁘지 않아. 오케이. 나보지 않아. 아, 나쁘지 않아. 오케이. 나보지 않아. 자, 마이너스 5고요. 일단. 여기서 플러스가 나오면 15이네요? 네, 맞습니다. 정훈이 형 파이팅. 근데 여기 무조건, 그건 무조건 플러스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어? 무조건 플러스는 아니지. 지금 플러스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근데 이런 극한. 절벽에.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 영웅이 나오는 거예요. 형, 버저비터 사나이야. 오케이. 캡틴, 믿습니다. 그냥 운에 맡기겠습니다. 예. 손으로 막 뒤집어서 이런 거 안 해. 가만히 안 두고. 갑니다. 키세 한 번만 줘, 키세. 하나, 둘, 셋. 야! 아, 대박! 아, 대박! 플러스! 플러스! 아, 대박! 파이팅! 이게 못 leader야 되 모래 둘 гар의 점 yards 끝에